산티아고의 전투 또는 산티아고의 난투극은 칠레 축구 국가대표팀과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1962년 비파 월드컵 조별라운드 경기를 이루는 용어로 1962년 6월 2일 칠레 산티아고의 에스타디오 나시온날 때 칠레에서 열렸으며 칠레가 이탈리아를 2에서 0으로 꺾었다. 경기 도중 지속적으로 발생한 선수들 간의 폭행과 다툼으로 주심인 켄 에스턴이 총 2명이 선수를 퇴장시켰다. 1960년 당시 관측기록된 지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인 발디비아 지진이 발생하면서 1962년 비파 월드컵의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2명의 기자가 칠레 국가대표팀을 조롱하는 기사를 썼으며 이를 칠레 지역 신문에서 인용해 칠레의 축구팬들이 격분하면서 경기 전부터 분위기가 과열되었다. 당시 기사를 작성한 안토니오 기렐리 와 코라도 피치넬리는 신변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며칠 뒤 아르헨티나의 한 기자가 이탈리아인으로 오해받고 산티아고에서 공격당하기도 했다. 칠레의 무장경찰에 위해 경기장에서 끌려 나오는 이탈리아의 조르조 페리니 경기가 시작된 지 12초가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파울이 나왔으며 이탈리아의 조르조 페리니가 칠레의 오노리노란다에게 반칙을 해 경기 시작 12분 만에 퇴장당했다. 하지만 페리니는 경기장을 나가는 것을 거부하며 버텼고 결국 경기장에 있던 무장경찰에게 끌려 나왔다. 몇 분 뒤 란다는 상대 선수를 주먹 으로 가격하며 보복성 행위를 했지만 퇴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칠레의 레오넬 산체스가 이탈리아의 마리오 다비드에게 몇 분 전 당한 반칙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경기 주심인 켄 에스터는 이를 보지 못했으며 몇 분 후 다비드가 산체스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자 에스터는 다비드에게 퇴장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양 팀 간의 격렬한 반칙은 심해졌고 산체스가 이탈리아의 훈베르토 마스키오에게 훅을 날려 코를 부러뜨렸지만 에스터는 산체스에게 퇴장을 주지 않았다. 이후에도 선수들의 주먹질 발길질 침뱉기가 난무했고 무장경찰이 경기장에 3번 더 진입해 선수들의 패싸움을 진압했다. 그 뒤 경기가 종료되었으며 하이메 라미레스와 호르의 토로가 득점을 기록하며 칠레에 2에서 0 승리로 끝났다. 경기 이후 며칠 뒤 영국의 방송사들이 경기 영상을 입수해 경기 하이라이트가 방영되었으며 bbc 위 해설자인 데이비드 콜먼은 축구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경기라고 평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